총신대학교와 한국기독교대한학교연맹이 기독교대한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사범학부 학생들에게 기독교대한교육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독교 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총신 구성원은 기독교대한학교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총신대와 기대연이 건설적인 관계를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두 기관은 앞으로 기독교대한교육 발전과 사범학부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.